당신 곁엔 우리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프리츠입니다! 저는 유나, 하마, 슈아, 아리, 크랭크입니다. 저희 프리츠는 저희의 춤과 노래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포보를 담고 있는 팀입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모두들 많이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예상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모두들 많이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 너를 이토록 사랑하면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하고 난 이미 되게 아냐 이런 운 놓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걸 이해하는 거니 문자해도 아무 소식 없는 너 지르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줘 널 잊지마 내일은 사랑해 몰만 보면 미칠 것 같지 네 맘에 누가 알겠어 레딩드레스 이둘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내가 네가 원할까 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말하는 거야 손 한숨 치고 한 번 믿어봐 내 눈에는 너무 예쁜 의자를 찬스 내 친구에게 보여줬지 그 친구 내게 변하다고 그녀의 얘기를 써 그런 거 했지 그래, 만나, 만나는 게 내 친구만 그 여러 명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없어 혹시 성공 그 여행이 너를 보았지 다른 남자 뿐만의 나를 한번도 볼 수 없었던 너무 행복한 미소 내 사랑은 무너져버렸어 그게 아니야 몇 명이 아니라 그 남자는 나와 상관없어 잠시 더 어지러워서 믿은 것뿐이야 난 오해하지 말아줘 나 역시 많은 여자들 만났다가 헤어져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어 네가 못해 날 아프게 하니 너 때문에 상처되버린 내 사랑 이제 다시 너의 어떤 만남도 나 같은 사랑 없을걸 난 두려워 나 역시 다시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을까봐 믿을 수 없겠지 많은 네 가족 사랑인데 떠나버리면 어떡하라고 하나까지는 버려지도 않을게 네 곁에 안 사있게 말해줘 제발 제발 다이 다이 네 기상캐라 네 감사합니다.